나 이제 쌍년이 될 거야. 그것도 아주 어마어마 무쌍! 쌍년의 끝은 없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어떡해. 나와 함께 쌍년이 되어주겠나? 쌍년! 크로스! 크로스! 다시 시작하자. 미안해. 前男友跑回来求复合, 你会怎么做? 아영아. 따라오지 마. 아영아. 아영아. 조금씩azy기만 해주세요. 가사. 빨리 일어나. 아휴게, 갑자기 어디에? 아휴게, 이 녀석이 죽이러. 야, 그러면 진짜 사람 죽겠다, 안 그래도 죽일 것 같애서 개. 그래야. 난 그동안 참 바보처럼 살았던거 같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살려고 뭐야 왜 이래? 일단 앉아서 듣자 앉아서 말씀하세요 과거로부터 끌려다니던 인생은 오늘부터 쫑이야 디 엔드 나 이제 쌍년이 될거야 겉나주 어마어마 무쌍 쌍년 어떻게 나와 함께 쌍년이 되어주겠나? 뭐야 이거 프로포즈야 뭐야 아이 저 이란주는 이미 어마어마한 쌍년 아닙니까? 쌍년의 끝은 없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뿐 나와 함께 하겠나? 그렇담 받아들이겠어 진짜 또라이 진짜 야 너 빨리 안일어나? 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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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힘들어 어허허허 지 혼자 또라이 아니죠? 일어나게 그래도 쌍년이 뭐냐 쌍년이 쌍년이 그렇게 크러스 웨이!